네, 안녕하십니까. ERP 기능이 포함된 오픈 커머스 서비스의 북미향 오픈 API 개발을 소개를 맡은 링커빈포트의 송영빈이라고 합니다. 네, 진짜의 순서는 이렇고요. 먼저 저희 회사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드리면 오드라는 오픈소스 ERP의 국내 파트너라고 합니다. 그래서 파트너이자 그리고 SCM 관련된 데이터 통신 솔루션 스파이스라든지 프라이든지 등등 파트너를 통해서 ERP를 제공해주는 업체이고 저희가 미국 현지에도 솔루션 구축 경험이 있다 보니까 근본 프로젝트에 이런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본격적인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근본 솔루션을 개발한 배경이 북미 시장을 목적으로 한 API 솔루션은 실제 있지만 현지에서 운영이 이루어질 때 그런 기능 제공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이 API가 훨씬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 현지의 주문 통합이나 물류 관리가 필요하고 국내와 달리 넓은 면적을 커버하기 위한 그런 창고 운영까지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그런 필요가 있었고 그래서 만약에 국내에서 북미 시장 진출을 한다 했을 때 이런 운영 능력까지 제공해주는 그런 API가 있다면 현지에 진출하는 기업들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아마존이나 월마트 같은 현지 커머스 공룡의 시장 확대를 지속적으로 꾀하고 있다는 점도 아마 좀 귀스타민학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API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순 주문 수집 그리고 거기에 대한 출고에 의해서 발생하는 추적 정보를 업데이트 해주는데 이런 쪽을 많이 사용하시죠. 하지만 저희는 여기에다가 저희만의 ERP 기술을 같이 접목을 해서 현지에 진출할 때 ERP 기능 같이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줬습니다. 물론 ERP를 안 쓰시는 분들도 주문 정보를 받으면 거기에서 출고까지 정보들을 자동으로 업데이트 해주는 기능도 당연히 제공해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주문한 정보를 현지에서 오픈커머스 연결을 통해서 아까 아마존 월마트 그리고 샤피파이 같은 구축형 커머스 솔루션까지 이해를 해드렸고 그리고 그 주문이 자연스럽게 현재 물류 택배 서비스까지 쓰실 수 있도록 관련된 서비스까지 연동까지 다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결과를 말씀드리자면 미국 현지 시장에서 진출하기 위한 자동화 솔루션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됐고 실제 저희가 같이 협업을 하고 있는 현지 3PL 물류 업체가 같이 참여를 해주셔서 연동 그리고 현지 납품 물류 처리에 있어서도 거의 하루에 2000건 가까이 되는 서비스까지도 쉽게 연동돼서 자연스럽게 업무를 했던 정보들이 샤피파이나 아마존 이런 쪽으로 연동될 수 있도록 하는 실정 사업까지 어느 정도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사실 아까 처음에 오두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오픈소스이기도 하지만 미국 현지에도 상당히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그만큼 미국 현지의 회계 기능이나 이런 것들도 만약에 정말 내가 현지 진출해야 되는데 지식이 없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조금 더 관련된 솔루션이나 어떤 기능들이 잘 동작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현지 회계나 이런 것들도 사용하실 수 있도록 생각하고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저희는 나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개인적으로 정말 하이브리드 API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내가 주문 수집하고 납품하는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운영하는 쪽까지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그래서 실제 많은 현지 시장에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사실 자금 지원을 통해서 이렇게 개발까지 여기까지 저희가 진행해왔지만 그래도 이런 기회를 통해서 좀 더 그래도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어떤 그런 지원들을 통해서 좀 더 현실적인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이번 프로젝트에 주최하신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서 해외 진출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